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반입니다 어제 조금 재밌는 일이 있었어 어제 내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 꼬면 일기톱대로 들어오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근데 항상 이렇게 나한테 에이 오반이야 슛도 모르네요 이러면서 거들먹거리는 애들 중에서 지금까지 한 몇백명 되거든 인펠던 끌려간 애들을 근데 그 애들 중에서 이닛이 들어온 애가 한 명도 없어졌잖아 그러다가 어제 드디어 김가놈이라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지 따지고 보면 한국 내 그런 남성 매너스피어라고 하지 이쪽이 너무 급격하게 들어온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나도 뭐 솔직히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얘기를 해봤는데 되게 재미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부분이랑 내가 생각한 부분 중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도 똑같이 상중에 있었고 되게 재밌었어 한 가지 되게 재밌는 건 난 맨 처음에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는데 일기톱 뜨자고 하니까 나도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들어가니까 유튜브 하시는 분이더라고 이렇게 봤는데 야 람보르빈이 아벤타도로 끌고 다니더라 그래서 나중에 올라오면 한번 태워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이게 맨 처음 궁금해가지고 무슨 일 하냐 물어보니까 무슨 일 하는지 좀 되게 궁금하잖아 물어보니까 그 투자회사를 한다 하더라고 투자회사야 뭐 어디 사무쪽인가 아니면 뭐 이제 대체 투자인가 아니면 뭐 이게 사람들이 이게 투자 쪽에 워낙에 사자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얘기해보니까 VC 쪽으로 한다 하더라고 벤처캐피탈 쪽으로 하시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좀 신기했던 거는 내가 유튜브에 말했던 애들 중에서 개치비가 세 마리가 있었잖아 그중에 삼성동 개치비 얘가 원래 나랑 똑같은 증권영업으로 시작했는데 증권영업에서 되게 커가지고 애가 지금은 얘도 똑같이 VC를 하고 있거든 점프 한 거 봤어 방금 장난 아닌데 걔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둘이 알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뭐 여튼간에 여기에 대한 얘기는 내가 언제 다시 정리해서 하는 게 재밌을 것 같고 다만 오늘 얘기는 어제 이야기는 아니고 그 어제 좋은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요즘 여자들은 그런 조옥 같은 여자들에 대해서 이게 좋은 여자라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보기에는 사회적인 담합 같은 느낌들이 있어 미디어나 이런 데서 요즘 들어서는 여성의 되게 폭력성을 좀 이제 조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반대로 그런 거지 우리가 우리가 다 같이 조옥같이 굴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이가 올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데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남성은 남성도 할 때 여성은 여성도 할 때 행복한 거거든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은 게 에이 어바니 형 그러면 좋은 여자 결혼해야 할 여자는 뭐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성성 안에 답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때까지 뭐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내가 지금까지 해왔잖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서론 물론 제끼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요제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이 기질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생각해요 원래 중요했는데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더 이 기질적인 부분들이 중요해진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 과거에는 학습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거든 여성성을 학습을 한단 말이야 따지고 보면 이거를 지금 아직까지도 사회적으로 학습하는 나라 일본이 있잖아 일본은 여자력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아 수고인 기모치 기모치 약간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남성을 좀 편하게 해줘야 된다 이거는 굳이 뭐 그런 여자력뿐만 아니라 일본의 미디어를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단 말이야 굉장히 여성스러운 모습 여자가 여자답게 강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줘 감정적으로 굴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고요한 바다처럼 강한 이런 것들을 미디어에서 많이 보여주고 학습이 되는데 한국은 이제 그 반대로 학습을 시키고 있잖아 난폭해지게 만들고 있거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면 여자가 오히려 난폭해지고 남자가 오히려 약간 좀 초식화가 돼버린 그런 느낌들인데 그래서 문제들이 더 심해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장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흔들리지 않는 기질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나는 여자 본성이 좀 이게 순한 사람들이 있거든 성적이 순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계에서 가장 크게 많이 차지한 것 중에 아니라 하나가 상황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상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어떤 여자를 봤어 어떤 여자를 봤는데 되게 오만방지하고 거만한 거야 근데 인기는 또 있어 남자친구도 되게 멋있는 말 소위 말하는 알파 클라스 애들 되게 잘 만나 내가 그래서 물어봤지 야 쟤는 저렇게 군대 남자친구한테 안 만나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쟤 지 남자친구한테는 안 그러는 거야 나니까 그랬던 거야 걔가 쟤너 약간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지 그치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런 부분이야 상황이란 건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변한 상황에 따라서 사람도 변하게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이 뭐야 아 와이프가 결혼하니까 변했습니다 이런 예언지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상황적인 부분에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거 내가 아까 말했던 사회적인 분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질적인 부분 내추럴 본적인 부분이 좀 순하고 여성스러운 여자가 있는데 이런 여자들이 굉장히 좋다는 것들이지 그래서 뭐 옛날에는 흘러간 얘기로 그런 얘기도 했잖아 의리 있는 여자를 만나라고 했는데 의리 있는 여자를 만나는 거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아 이 기질이 순한 여자를 만난 것보다 의리 있는 여자를 만난 건 더 어려운 것 같아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그래도 옛날에는 조금 보기가 흔했던 게 여자들이 가정을 좀 중시 생각하고 자녀들을 굉장히 중시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가정을 버리지 못하고 이 안에서 자기가 일도 하고 살아온 사람들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은 왜 그렇게 됐는가 역설적인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옛날에는 좋은 어머니가 되고 그런 모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책임의식이 있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약해졌어 이게 약해졌기 때문에 반대로 좋은 여자들이 점점점점 없어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 다들 이제 엄마야? 엄마처럼 살기 싫어? 빡뷰? 이러잖아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된 것 같아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 있잖아 뭐 이제 결혼할 때 와이프랑 장모 보면 그게 장인장모 너희들의 미래다라고 얘기한 게 있는데 이 안에는 분명히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들도 분명히 들어가 있겠지 여자들이 이렇게 굴면 남자들이 더 잘해주더라라는 것들을 학습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게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장인장모의 미래를 보면 이게 전부 다 섞여있다는 거야 기질적인 부분들까지도 근데 방금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안 좋은 그라운드에 놓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질적인 부분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 강화되는 것 같아 그래서 얘기하고 나면 뭔가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들기 같은 느낌이 있잖아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어 그럼 어떻게 그걸 알 거예요? 라고 얘기할 때 이게 분명히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 왜냐하면 요즘은 연예 유튜버들도 얘기하는 게 약 파는 거 엄청 잘 가르쳐준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남자가 있어 남자가 키 크고 잘생기면 이 남자한테 너 잘생겼다고 칭찬하지 말라고 해 그럼 어떻게 칭찬을 하는 줄 알아? 괜히 일 잘하는 오빠 일 잘하니까 멋있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 궁핍돼 있는 결핍돼 있는 거 있잖아 거기에 대해서 칭찬해서 살살 긁어주는 거 이런 걸 다 가르쳐줘 연예 유튜버들이 그러니까 욕이 되면 남자는 느끼겠죠 아 이건 이런 한국 사회에 이런 탈김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야 그건 이제 아까 말했던 페이크에 가까운 것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돌다리를 즐겨보는 이런 것들 여자들은 항상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잖아 그런 것처럼 남자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야 되는 시간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남자들은 굳이 그런 행동은 하지 않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오래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이 놓이되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들을 보게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기질이 손한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상대방 개빡돌기해서 갈라 내리거나 이런 짓은 하진 않거든 그러면 문제들이 싸우더라도 그래도 여차조차 선은 안 넘으니까 잘 극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 순한 부분 안에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함축돼 있어가지고 그래도 약간 좀 이제 평탄하게 이게 순풍에 두단 듯이 흘러가게 하는 결혼생활에 대해서 그런 요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튼 오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래서 지금 와서는 상황이 너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타고난 성적이나 기질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에이 어버니 형 그거 고양이 목에 빵을 달게 아니에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기질적으로 되게 착하고 순하고 이런 결혼하기에 좋은 여자들은 있잖아 이런 건 귀신같이 채가는 건 역시도 분명히 있거든 근데 뭐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항상 게임이라는 거는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때 끝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인생을 롱텀으로 보라고 하는 이유도 이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좋은 사람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보고 만나다 보면 나중에 느낌이 올 거야 와 이 여자다 싶을 때 아 그때 어버니 형이 한 번 더 참으라고 했지 지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결혼의 역설이지 결혼이란 게 가장 사랑에 충만할 때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한 번 더 참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약간 뭔가 뭔가 좀 도파민 더 뻥 터지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을 때쯤 내 옆에 있는 여자 하는 게 가장 성공률이 높은 거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성공률이 높은 방법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간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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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